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알아볼 건데, 두 개는 아니고, all be it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에요. all be it, although의 그 all에서 온 거구요. 그리고 be it은 원래 순서가 도치된 거니까 it가 주어고 be가 for에요. 그러니까 be it all, although be it, although it be나 똑같은 거에요. 그게 뭐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뜻이에요. so be it은 뭐 그렇다고 해 뭐 이런거죠. 원래 let it be so인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let는 생략이 되고, be it so가 됐다가 be it so가 됐다가 so를 앞으로 끄집어 놓으니까 so be it이 된 거에요. 그렇게가 for에요. it가 주어인 셈이고, be 동사인 셈이죠. 그게 그거라고 해, 뭐 그런거죠. 그러라고 해, 뭐 그런거죠. 뭐 그러라고 해, 그럴테면 그러라고 하지, 뭐 이런 뜻이고, all be it은 although하고 거의 같은 뜻입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and it didn't hurt. 그건 괴롭지가 않았다. 뭐가? 대절이야죠. Carlson seems to be such a nice guy, 그처럼 아주 멋진 녀석인 것으로 보이는 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다. he had told Stalin에게 about his background, 자기 배경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줄이 길게 쳐져 있어, 이건 한 칸이 아니고, extremely briefly, 매우 간단하지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 이런거에요. 읽어보기로 하죠. 일단. his father had a vote for socialism.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then journeyed Russia for the same purpose. 같은 목적으로 러시아로 건너왔다. admirable indeed. 정말로 고결하다. his son had for his part. 그의 아들도, 그로 말하자면, 그의 측에서는, 그의 아들은 나름, 그의 아들은 그로서는, 그의 아들은 그로서는, had a vote, 싸웠다. in Spanish, Spain의 레전에서. and Stalin was not gonna be so insensitive. 무감각해질 생각은 없었다. as to ask, on which side, 어느 쪽이었는지 물어볼 정도로,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무감각한 사람이 될 생각은 없었다. after that, 그 후에, he traveled to America, 미국으로 건너갔고, he had to free, Stalin assumed, 이건 뭐 삽입된거죠. Stalin은 가정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and by chance, we only had found himself. 우연히 스스로를 발견한 거니까, 우연히 뭐 뭐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and, in the service of lies, 연합군의 측에, 봉지, 일하게 됐다는 거죠. and that could be forgotten, 그건 뭐 용서될 수가 있다. Stalin himself had in a, 여기 뭐, 뒤에 보면은, M자로 들어갈 단어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인어서부터 스피킹까지, had done, had done, the same thing, 같은 수렙다. in the latter part of the world, 전쟁의 후반부에, 이렇게 된 거죠. a에 들어갈 거는, 말을 하자면, 이를테면, 뭐 이런 뜻을 쓸 수 있는 게, a manner of, manner가 방식이라는 뜻이니까, in a way, 하고 비슷한 거죠. 자, 밑줄 있는 빈칸 a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다시 안보이죠? 어이구, 올라갑시다. a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건, he had told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he가 주어고, head told, head가 정동사죠? 컷맞 찍었죠? 자, 그리고 a번, he had는 안되는 거예요. he가 주격이 주고, 어차피, head가 정동사예요. 그러면 주어 정동사, 주어 정동사, 컷마로 연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all of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근데, 주어가 없이, head, head가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형이나, head, pp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정동사죠? 그게, 이게 정동사만 딱 나오면, 안되죠. all of가 쓸려면, all of, he, head,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so be it은, 갑자기, 그러라고 해. 그래 놓고, extremely, 매우, 간단히, 이게 나올 수가 없죠. 부사가 여기, it가 뭔지도 모르고, 뭐, 그러라고 해. 그러라고 해. 그러니까 안되었듯이, 그 다음, 안보이네요. 또 내려갑시다. 안보이고요. 내려가면, so be it은 붙여쓰는 법이 없습니다. 답은 2번, all of it. 이게 답이에요. all of it. 그래서, 이렇게 짧은 형태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ll of it은, 이렇게 완벽한 문장일 때는, 또 쓰지 못해요. 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답이 all of it이고, manner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호를 또 하나 배워야 되겠죠. for once part라고 하는거에요. only 나오기도 하고, 안나오기도 해요. 뭐뭐로서는, 뭐뭐에 관한, 뭐뭐 측의 그런거에요. as far as, 주어 안나와도 돼요. as far as is related to, 또는 regards, 관하여, concern something, to the degree that someone is involved, 개입되거나, 일부분인거, part of, 이렇게 되는거에요. 관여하거나, 뭐뭐 있을 때, 이런거에요. for the employees part, 그럼 직원들로서는, 직원들에서 관해서, 얘기하자면, 합병은, means, 의미했다. 많은 사람들이, will be losing their job을, 잃는다는거다. jane for her part, jane은, 그녀로서는, jane, 한꺼번에, jane으로서는, having instrumental, 도움이 되었다는거죠. getting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가, off the ground, 가동하는데, 출발하는데, 시작되는데, 이런거죠. you may wanna go out, 너는 나가야 되겠지만, 니가 원한다고, 내가 말할건 아니니까, 이 다음의 원투투는, 슈드처럼, 해석하시면 되요. 자네는, 가야하겠지만, for my part, 나로서는, I wanna stay home, 집에 머무르고 싶어, 이런거죠. 나로서는,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working condition, 작업조건에 불만은 없다, 이런거죠. guarantee is for the bank's part, 은행측으로서는, guarantee, 보장이, must be provided, 제공되어야만 한다, 확신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들에게, 확신을 주는거죠. 그들의 돈이, safe during this period, 이 회복기 동안, 안전할거라고. for the confidence part, 남부군으로 말하면, 남부군으로 말하면, the 용감한 전략, account for the victory, 찬설러스, 찬설러오스빌, 찬설러오스, 찬설러오스, 발음이 좀 이상하네, 찬설러스빌이죠, 찬설러스빌에서, 승리하게 했다, 그런거죠. 매너가, 방법인거 아시죠? 우리가 흔히, 풍습, 풍속이라는 뜻도 있어, 매너, 우리가 말하는, 매너는 요거죠. 예의, 매너가 있어야지, 인간이, 또 종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든 종류에서, 그럴 때, all manner, s 안붙입니다. all manner of mom,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 뜻은 원래, 마누스가, 우리가, 손이죠, 손, 한마디로, 손을 갖고 하는거니까, 방법이 될 수도 있는거에요. 매너가 손으로 하는거에서 왔다, 이런 뜻이죠. 손으로 하는거니까, 방식이 되기도 하고, 손으로 하는거니까, 풍속이 되기도 하고, 손을 잘 써야 되니까, 예의가 되기도 하고, 예의 범절이 되기도 하는거죠.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in a manner of speaking,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요컨대 말하자면, in a way,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소트 스피 말하자면, 이렇게 쓰이는거죠. use to say, 어떤 때 쓰이냐, 어떤 진술이 사실이고, 맞는거라고, in a sense, 나름, 이분이, little, 글자 그대로, 완전히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럴 때 쓰는거에요. 변호사라고 하는거는, 니가 너의 고용인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거죠. 뭐, 변호사를, 변호사도, 우리같은 낮은 사람들은, 변호사 별로인데, 대교회 회장님 되시면, 변호사는, 뭐, 고용인이죠. he is retirement in a manner of speaking, 말을 하자면,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beginning of his real career, 말을 하자면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근자 경력의 시작이었다. after the storm destroyed, 폭풍과 그들 집을 파파하게 한 후에, 그들은, in a manner of speaking, 말을 하자면, 어쩔 바를 몰랐다. lost at sea를 쓰기도 하는거죠. lost at sea, be at lost at sea, 이렇게 쓰는거죠. be 나오고, lost at sea, 이렇게 쓰는거죠. 본문에서도, style himself in a manner of speaking, 말하자면의 뜻으로 쓰이겠죠. so be, 그렇다면 좋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테지, 그리할지어다. 이러는데, 어순이 잘 이해 안되잖아요. 원래, let it be so를 생각하면 되요. 여기서 뭐하는거죠? 여기서, be를 앞으로 도치시키면, be와 it을 도치시키는 순간, let's는 탈락이 되요. 그럼, be so가 되는데, be를 가운데서 두고 싶은, so를, be so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보면, so be it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all be it인데, all be it, all be it. 자꾸 강세를 제가 못주는 경향이 있는데, 길면서 또 여기도, all be it, 양쪽을 길게 하려니까, 자꾸 제가 잘 발음이 틀려요. 한쪽만 해서, 앞이 짧으면 좋던데, all be it, 이렇게 하면 쉬울텐데, all be it, 이렇게 하려는 좀 어려워요. all be it, 뭐 뭐 이기는 하지만, 뭐 뭐 할지라도, 이렇게 쓰이는데,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이는데, 이 단어가, all 있죠, all be complete, entirely, all in a, l, 이나 비슷해요, al이지만, 거기다가, 가정법, 현재형, b를 쓰고, 다음에 it가 나오는거에요. 이 all은, all be it에서 쓰인, all과 같은 뜻이구요, 그러니까, all be it은, all be it인데, 앞에서 배운거와 똑같이, b와 it을 도취시키고, 도취시키는 순간, 도우는 탈락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all be it만 남은거에요, all be it만 남는건데, 이게 연이었으면, all be it, 이렇게 되는거에요. 자, 우리가 이런 형태의 것은, be it ever so humble, 아무리 형편없어도, 집만한 곳이 없다, 집이 좋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나오면, 요거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정상적인 순서를 하면, if, b로 바꿔놓고, even if를 다시 살리는거죠. even if, be it ever so humble을 해도, 같은 뜻이 되겠죠, be it 이렇게 되고, or가 없으므로, even if를 생각해서, 양보 부서자를 만드는거에요. all be it이라던가, all though, even though, even if를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상호 교환적이지는 않다는거에요. he was a welcome addition to the team. 팀에 환영받는, 합류자였지만, all be it을 느끼는 했어도, 이렇게 되는거죠. he의 동사가 없죠, 이럴 때, 무동사 철일 때, 도우를 대신해 쓸 수가 있다는거죠. 또, we decide to buy the car, then,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우리를, 망설이게 했지만, 이거 완벽한 절이잖아요. all though, 주어 동사도 안하죠. 이렇게 완벽한 절일 때, all be it는 쓰지 못한다는걸 꼭 아셔야 되요. all be it는 못써요. 완전한 절이 따르는 경우에, all be it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거죠. he has a very good idea. 근데 뭐, 그게 이상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이것도 무동사 절인거죠. all be it, 이렇게 부사만 나왔을 때, he smiled, 불안하기는 했지만, 이런거죠. technology is playing a key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다. all be it, double it, 양날의 칼과 같이는 하지만, 이렇게 되는거죠. 위에서도 all be it 나오고, all, 제대로 발음 해볼까요? all be it, all be it, 잘 안되네요. all be it, all be it, all be it, 어려워요. all be it, 이렇게 돼요. 양쪽 다 길게 하면서, 뒤쪽에 강세가 들어가는겁니다. all be it, be it, 이렇게 되겠죠. all be it,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게 아까, he had told, 어쩌고, 어쩌고 되어있는거에서, 어쩌고, 이렇게 되니까, 생략, 이게 앞에 부분에, 그가 말했다는거죠. 똑같이 하게 되면, 두개의 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생략이 되고, 부사만 딸랑스였으니까, all be it, 쓰이는거죠. 또 이런것도 있어요. do you wanna go to the arcade, arcade 갈래요? 그런거는, 여기서, arcade라고 하는건, 얘네들로, 게임장 있는데를 말하는거에요. arcade가, 게임장 갈래요? 게임장 갈래요? 그런거에요. 여기서 뭐, 그랬으니, all be it, 아, 그게 이다, 뭐든지, all, 어떤거, all, 거기 all 다 괜찮지, 거기에 뭐든 다, 이렇게 되는거죠. 당근, 뭐든, 그게 뭐라고 해도, all, be it, 그게 이다, 뭐, 뭐든, 이렇게 되는거죠. 흔히 제안에 대한, 열정적인 답변으로, all be it, all be it, 뭐, 감탄소문으로, 감탄기어로 쓰이기도 한다는거죠. 전에도 한번, 이거 뭐, 배웠던것이, 된적이 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여기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